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르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희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HFR,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동훈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폴란드향 해외 수출 물량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매출과 영업이 성장에 기대된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의 추가 수출 확정 물량 소식도 기대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방산 사업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한국형 발사체 위성 사업이 국산화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위성 사업 국산화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위성 사업 그리고 우주 산업으로서의 성장성도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협동 로봇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의 판매를 해외 쪽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해외형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원년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 보유력이 가장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북미 쪽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로봇 판매량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지 증권 황현수였습니다.